여러분이 모집되던가요? 여러분들이 같이 교환하셨던 학대가 가능한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좀 준비할 거 잘 보셔서 진짜 힘든 가정도 있을 겁니다.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들이 있거든요. 왜냐면 어떤 이웃 때문에 힘들 힘든 가정인데도 지원을 못 받을 가정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꼭 찾아주셔서 연락 주시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